삼견동화 두남아 두남아 너 왜 우니 우리 할머니가 밭에서 당근을 깨는데 그만 말아저씨가 우리 할머니 뒷발로 뻥 짜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대 우와 내가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두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머니의 병도 낫게 주실 거야 우리 할머니가 병원에서 지금 입원까지 했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할머니를 고쳐주냔 말이야 두남아 도순이의 말이 왔단다 두남이께서는 지금 할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두남이의 마음이 어떻게 많이 속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요? 응 그래서 두남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할머니의 병도 낫게 주실 것만 아니라 두남이의 마음을 어휘해 주신단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줄 테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바로 기도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면 어떤 내용인데요? 잘 한번 들어봐라 자 그러면 시작할게 거려울 때는 기도해야 야곱원 삼촌 라반의 집에 온 뒤에 부모님들이 보고 싶었어요 내가 형에게 쫓겨 이곳에 오니 20년이 흘렀구나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이렇게 많은 자녀들도 있지만 난 행복하지가 않아 어머님이 보고 싶어 아버님이 보고 싶다고 그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는 거야 야곱원 부아내와 열한 자녀를 데리고 과양으로 오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가 속인 형 애서가 바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가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뭐라고? 형님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고?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다고? 어쩌고 좋지? 어쩌고 좋아? 야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의 형 애서가 저를 죽이려고 오고 있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바로 형 애서가 점점 가까이 와 이제는 바로 근처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무엇이라고? 형이 근처에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 다 잡아 죽일 텐데 안되겠다 여보! 얘들아!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너 들어서 강을 건너가거라 아니 아니 왜요? 아버지 같이 가서요 아니다 너희들 먼저 건너가거라 난 여기서 할 일이 있다 야곱은 두 아내와 열한 자녀를 강 건너 보내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낸 천사였답니다 야곱은 그를 꼭 잡았어요 저를...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저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건 놔라 안 돼요 이건 놔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건 노래니까 안 돼요 바로... 여곱의 허벅지를 내리치는 것이었어요 아악 아악 이게 무너지... 놔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가야 된다 안 돼요 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놔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야곱의 간절함에 그 천사도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너는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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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는 뜻이다 됐다 이제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야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 너를 함께 하실 것이니 안심해라 야곱은 절뚝들그룩거리며 바로 형이 오고 있다는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다 여보 괜찮아 저기 형님 여기 계세요 어 형님 형님 아오야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무슨 일이야 다 지나간 일인데 형님 저의 절을 받으세요 야곱은 형님에게 절을 합니다 일어나라 형님 제가 갖고 온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아내고 제 자식들입니다 어 그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구나 형님 형님 그래 야곱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자 응 형님 정말입니까 형님 아오야 야곱은 애소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바로 고향에 돌아와 행복하게 잘 살아납니다 얘들아 잘 들었니? 네 잘 들었어요 기도는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공부할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단다 자 우리 새콤닷콤 성경통화를 본 어린이도 아시겠죠? 우리 두 친구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친구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큰 촛불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주에 다시 또 만날까? 안녕 안녕 우리 다음주에 다시 또 만나요 우리 다음주에 다시 또 만나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성경동안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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